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41번부터 50번까지의 패턴을 우리가 복습하면서 우리가 연습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1번을 보시면은 여러분 투투용법이 나와있죠? 투투용법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가 되겠죠. 이게 지금 단문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복문으로 전환할 때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복문으로 전환할 때는 so that으로 바꿀 수 있죠? so 다음에 형용사 부사 써주고 that 다음에 주어를 써주고 뭐뭐할 수 없다니까 can't 동사 원형을 이렇게 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꿔보면은 u와 to 0인데 이 to가 so로 바뀌게 되고 0은 그냥 내려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됐절이 옵니다. 그리고 이 투부정사 이 부분을 이제 절로 풀어서 쓰는 건데 언더스탠드를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u죠? 그래서 u를 또 써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시제는 현재니까 can't를 써주고 뒤에는 똑같이 언더스탠드 미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지울까요? 예, 뒤에를 좀 지우고 언더스탠드 미닝 이렇게 써주면 의미가 거의 같아지는 거죠. 너는 너무 젊어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시면은 요거는 to, to 용법이 아니라 to, to는 똑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not이 있죠? 예, 이거는 너무 무모해서 뭐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wise는 그대로 내려오겠죠? so, wise 다음에 that을 써주고 그리고 to see the reason 할 때 이 see를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he죠? he를 써주고 뭐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따가 되니까 can만 써주는 거죠. can't가 아니라 can see the reason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쵸? 해석하면 너는 너무 현명해서 그 reason, 이유 또는 원인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은요. 이거는 내신에 많이 나와요. 우리 중학교 내신에 좀 많이 나오죠. 중2, 중3 정도 되면은 많이 나오는 내신인데 자 일단은요. 이 3번은요. 지금 단문이잖아요. 그쵸? 단문인데 자 이 to lift에서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목적어가 없죠? 예, 들어 올리는 건데 자 이 돌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들어 올리기에는 너무 무겁다. 이런 얘기죠. 너무 무거워서 내가 들어 올릴 수 없다죠. 이 for me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준 거고요. 자 이때는요. 이 lift 다음에 들어 올리는 대상이 지금 스톤이죠. 근데 스톤을 또 쓰지 않아요. 뒤에다가 이 스톤을 받는 대명사 it을 여기다가 써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주어가 그쵸? 이 주어가 문장 전체의 주어이면서 동시에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까지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리프트 다음에는 it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를 단문에서 이렇게 복문으로 풀어 써줄 때는요. it을 살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써주게 되면 자 이 돌이 너무 무거워서죠. 너무 무거워서 that을 써주고 that을 써주고 자 이 투 리프트를 하는 주체가 i 미죠. 그러니까 i를 써줘야겠죠. i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can트를 써줘야겠죠. 뭐 말할 수 없다니까. can트 리프트까지만 쓰면 안되고 뭘 써줘야 된다. 거기다가 it을 써줘야 돼요. 단문에서 복문으로 바뀔 때는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 it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4번 보시면 he got up early 그쵸? 그가 일찍 일어났죠. so as to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죠. 뭐하기 위해서? be in time이에요.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죠. 뭐를 위해서? 첫 번째 열차를 잡으려고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쵸? 그가 일찍 일어났다는데 자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이거를 이제 부사절로 목적의 부사절 뭐가 있어요? so that이 있죠. so that 주어 뭐 조동사 can이나 will이나 뭐 may 같은 거 써주고 동사 원형이 있겠죠. so that 말고도 in order that도 있죠. in order that 다 같은 겁니다. in order that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so that으로 바꾸는 거죠. so that으로 그쵸?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게 누구예요? he죠. he 지금 시제가 여기가 과거니까 can이 아니라 could가 되겠죠. could could be in time이죠. in time 그쵸? for the first train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쵸? 예 그는 일찍 일어났다. 그쵸? 뭐하기 위해서 그가 제 시간에 그쵸? 첫 번째 열차를 탈 수 있기 위해서 가 됩니다. 자 요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보시면은 또 he got up so early죠. 예 그가 일찍 일어났어요. 뭐하기 위해서요? 예 아 이거는 뭐하기 위해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 결과의 투부정사 중에 결과의 투부정사 중에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써주고 as to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죠. 너무 뭐해서 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제 시간에 도착했다. 그 첫 번째 열차를 위해서 됐죠? 자 이것도 결과 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so 형부 that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he got up so early 그는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he 다음에 비동사는 뭘로 바꿀까요? 시제가 지금 got up 과거니까 was로 바꿔야겠죠. was in time 네 뒤에는 똑같죠. for the first train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6번 7번은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이 그냥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 sims 라고 있어요. sims 다음에 됐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됐 그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때 요 됐절 안에 있는 주어가 2세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2세 자리로 빠집니다. 그러면은 주어가 되고 주어가 이제 3인칭 단수 매수 붙겠죠. 그래서 이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심스 다음에 이 대절에서 이 동사는 투부정서로 바뀌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요게 이게 it sims that은 복문이고 주어 다음에 심스 투부정서는 단문으로 바꾸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변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6번은 이제 7번이랑 6번은 거꾸로 하는 거죠. he sims to work hard 에요. 이거를 이제 it sims that으로 바꾸는 거죠. it sims that 그렇죠? he가 이제 주어에자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works hard 가 되겠죠. 그렇죠? 예 works hard 자 7번도 비슷합니다. it sims that 이죠. sims that it sims that 대신데요. 주어는 당연히 희가 되겠는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부정사가 뭐예요? 완료부정사입니다. 완료부정사 여러분 완료부정사는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문장 전체의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한시제 이전이죠. 자 기준이 되는 시점이 뭐예요? 과거죠. 그렇죠? 과거니까 지금 여기는 과거니까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복문으로 바뀌게 되면 얘가 과거보다 한시제 이전인 게 뭐죠? 과거 완료죠. 헤드 워크드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워크드 하드 와일 영이 되겠죠. 해석하면 뭐예요? 그는 그렇죠? 젊은 시절 동안에 열심히 일했었었던 것처럼 보였다가 되는 거죠. 과거보다 이전에 훨씬 더 열심히 일했었던 것처럼 그렇죠? 열심히 일했었던 것처럼 그 과거의 시간에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 8번에 보시면 I am ashamed of죠? be ashamed of는 뒤에 이렇게 전체 사람의 동명사가 오겠죠. 근데 얘를 that절로 받을 수도 있죠. be ashamed that으로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of ing 이 부분을 절로 풀어쓰기면 어떻게 돼요? 자 행한 게 누구예요? having done을 한 게 누구죠? i죠. 자 그런데 이것도 완료 동명사죠. 한시제 이전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쓰면 되겠죠. did를 써도 되고 그리고 또 현재 완료도 과거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did나 have done 둘 다 돼요. 그래서 I did 또는 I have done such a mean thing이에요. mean은 비열한 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한다. 내가 그러한 비열한 일을 했었던 것을 지금 부끄러워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이제 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빈칸에 적당한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뭐가 들어갈까요? 자 그 풍경이 광경이 너무 아름답다. 자 뭐가 들어가요? 투니까 투투용법이다. 이게 아니죠. 여기서는 포가 들어가죠.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름답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투부정사가 오려면 이렇게 하고 뒤에 동사가 와야겠죠. 근데 지금 명사가 왔으니까 포입니다. 포. 그쵸? 자 그리고 이제 2번 보시면은 I will get someone 자 get 목적어 투 부정사를 아냐 모르냐죠. 나는 누군가가 뭐뭐하게 할 것이다죠. carry my baggage죠. 나의 짐을 운반하는 거예요. 어디로? 그 역으로 그렇죠. 역으로 운반하게끔 할 것이다. 그래서 get 목적어 투 부정사 투 부정사 목적어가 투 부정사 하게 하다.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독립 부정사죠. strange to say 말하기에 이상하지만 그쵸?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 전구가 went out 나갔어요. 그쵸? 저절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 to do him justice죠. 글을 공정하게 평가해보면 그의 의도가 어땠다? 좋았다는 얘기죠. to make matters worse 가 되겠죠. 설상가상으로 업친데 덧친격으로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들자면 그의 와이프가 어떻다? 아팠다. 그쵸? 병에 걸렸다. 자 to understand it 그것을 이해하려면 you have only to죠. have only to는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죠.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된다. 자 everyday like 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뭘 좋아해요?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수동태로 그쵸? 수동태로 수동동명사죠. 그래서 being praise 라고 써줘야겠죠.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형의 여기에 이거를 능동태로 쓰게 된다면 having을 만약에 여기다가 들어간다고 쳐봐요. having having praise 라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having praise는 뭔가를 칭찬하는 거니까 뒤에 칭찬의 대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having praise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얘를 having praise는 완료동명사니까 한시제 이전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현재 좋아하는 거야. 뭐를 과거에 칭찬했던 것을 이것도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ving praise가 아니라 수동으로 being praised 라고 해야지 말이 됩니다. 자 8번은 I'm surprised to heal over her 나는 놀란 거죠. 이거는 뭐예요? 감정의 원으로서의 투부정사죠. 그녀에 대해서 들어서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녀에 대해서 뭘 들은 겁니까? 뭘 들은 거예요? 자 이때 이 헐은 뒤에 나와 있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목적격 쓴 거죠. having committed suicide suicide죠. 자살을 행해 썼던 것이죠. 완료동명사니까 한시제 이전이죠. 자살을 그녀가 한 거죠. 그녀가 내가 한 게 아니라 만약에 헐이 없으면 이 의미상의 주어가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헐을 써줬기 때문에 그녀가 자살을 한 것에 대해서 들은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놀란 거예요. 자 9번입니다. 9번에 She opened the door 그쵸? 그녀가 열었죠. 문을 열었어요. 너무 부드럽게 열어서 그래서 결과 as to죠. disturb nobody예요.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셨고요. 만약에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좀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독해 지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독해 지문 이게 길어서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걸 하려다가 좀 길어서 앞으로 좀 땡겼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아래에 물음에 답하래요. 자 my son이에요. 그쵸? 내 아들 그쵸? to this day니까 이날까지 그쵸? 네 이날까지 has a problem 이요.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대요. 내 아들이 자 그는 is constantly embracing himself by misunderstanding people인데 여러분 요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요거는 형광펜으로 빨간색으로 좀 할게요. 여러분 진행형이 지금 쓰였는데 여러분 진행형은요. 지금 시점에서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쵸? 현재 지금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 현재 시점 지금 시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진행 시제인데 거기에 요러한 constantly 같은 표현이 들어가는 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요거 말고도 always 같은 표현도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forever 같은 표현도 많이 쓰여요. 여러분 이렇게 진행형이랑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요러한 forever나 always나 constantly 같은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문법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짜증이 들어간 느낌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he is constantly embracing himself 하게 되면 그는 항상 그 자신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은 맨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난처하게 만들어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살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들을 미스트 언더스탠딩 이니까 오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항상 난처하게 해 라는 어떤 짜증이나 불만이 들어간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it has been happening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쵸? 이후로 ever since I can I can remember 내가 기억할 수 있었던 것 이후로 그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I recall 그쵸? 회상한다. 그쵸? 뭘 회상해요? 원이죠. 뭐에 대한 원이에요? 오브 더 퍼스트 인스턴스 있으니까 첫 번째 얘들 중에 하나를 갖다가 기억해내는데 여러분 이 A가 돼있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원의 내용이 뭐예요? 원의 내용이 원의 내용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요 내용이죠. 예 바로 요 내용 그가 맨날 자기 자신을 난처하게 하죠. 다른 사람들을 오해함으로써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1번은 이제 제가 답을 알려드린 거예요. 계속 보시면은 나의 아들은 언제나 뭐해요? 언제나 에슬레틱이니까 상당히 좀 운동선수다워요. 하지만 When my son was six years old 자 나의 아들이 여섯 살이었을 때 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특히 좋아했죠. 뭐하기를 좋아했어요? To wrestle 레슬링 하는 거 아시죠? 예 레슬링 요거 하는 것을 특히 좋아했어요. 여섯 살 때 예 우리 아이들은 레슬링 하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제가 몸이 참 너무 아픕니다. 맨날 저를 밟고 헤드락을 걸고 막 그래요. 우리 셋째가 아무튼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참 부모들은 이게 피곤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이제 애들이 좋으니까 애들과 스킨십 하는 게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데 아무튼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nvaluably 하게 되면 뭐해요? 이게 변함없이죠. 언제나예요. Always랑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레슬링을 하죠. 매일 밤마다 뭐하기 전에 Before his bedtime story죠. 그의 그 잠자는 시간의 이야기 그쵸? 저도 아이들한테 맨날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꼭 이렇게 한번 몸으로 놀아줘야 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밤이죠. 어느 날 밤 그러나 I came home sick 나는 집으로 왔어요. 이 home은 부사로 집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아픈 상태로 온 거죠. 추가 보호라고 제가 성문 영미 명문선 할 때 상당히 많이 강조해서 알려드렸는데 원래는 이 일형식 동사 뒤에는 보호가 못 오죠. 그런데 이렇게 보호를 써줌으로써 이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했을 때의 결과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내가 집으로 왔는데 아픈 상태로 집으로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Let him know 그에게 알게 했어요. 뭘 알게 했을까요? 뭘 알게 했을까요? 내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비번 답이 뭐예요? 비번 답이 이 No that No 다음에 생략된 게 뭐예요? I was sick 이죠. 내가 아팠다는 거 그쵸? 아팠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아픈 상태로 와서 그에게 그에게는 아들이겠죠. 아들에게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알게 했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서 어디로 갔어요? Went to bed early죠. 잠자리로 일찍 갔어요. 그런데 shortly after world죠. 잠시 후에 그쵸? My wife가 intercepted intercept는 가로막는 거죠. 누굴 가로맞았어요? My key 아들이에요. 그쵸? 이 아들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뭐하는 중에 있어요? 이 아들이 On his way to my bedroom 아빠의 침실로 가는 중에 있는 마이키 이 아들을 intercept 한 거예요. 와이프가 그리고 와이프가 설명했어요. 그에게 그 얘기는 아들에게죠.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바로 아빠가 Wasn't feeling well 조금 지금 건강이 안 좋다는 겁니다. Feel 다음에 well을 쓰게 되면 그쵸? 건강이 좀 좋지 않아. 그래서 그래서 Wouldn't want to wrestle 이 레슬링을 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엄마가 이 아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Oh no mommy 엄마 아니에요. Sure he does 예요. Sure은 확실히 정말로 그는 Does Does는 뭐예요? 원한다는 거죠. 그쵸? Does가 바로 이 Want to wrestle 이 되겠죠. 그쵸? Want to wrestle 그는 정말로 레슬링하고 싶어 라고 replied Mikey 이 아들 마이키가 대답을 한 거죠. What makes you say that? 자 무엇 때문에 그쵸? 이거 물주 구문이죠. 왜 너는 그렇게 말하니? 그쵸?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니? 라고 엄마의 그 아이의 그 소년의 엄마가 카운터 맞받아친 거죠. 그쵸?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Because 왜냐하면 When I asked 내가 물었을 때 He said 그가 대답했기 때문이야. 뭐라고 대답했어요? It was the last thing. 그쵸? He wanted to do today. 그쵸? 그가 하기를 원하는 마지막 것이다. 그것이 그것을 레슬링이죠. 레슬링이 마지막 것이다. 그가 하기를 오늘 하기를 원했던 마지막 것이다. 자 직역하면 이런데 이 last의 의미가 여러분 이게 중고등학교 때 배우죠. last가요.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결코 그렇죠? 결코 뭐뭐 할 것 같지 않은 이란 뜻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이 말을 했던 거는 뭐예요? 레슬링이 오늘은 정말 그가 하기를 원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다. 라고 아빠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마이키는 그것을 이거를 결코 뭐뭐할 것 같지 않느냐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해를 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을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밑줄 친 C를 마이키가 의도한 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키는 마이키는 바로 그것이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다. 라고 아빠가 말했다고 이해했지만 그런데 이제 아빠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그렇죠? 가장 덜 하고 싶은 거 그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내용이 참 재밌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을 보시면 그는 절대로 조국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라스트 라는 표현을 배웠잖아요. 그걸 가지고 영작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그는 일단 사람이 아니다. He is the man 이죠. 그런데 조국을 배반할 그렇죠? 조국을 배반하니까 to betray 죠. 배반하다는 betray his country C-O-U-N-D-R-Y 그런데 뭐뭐할 사람이 아니다죠. 아니다니까 히스 낫을 써도 되지만 여기다가 뭘 쓴다? 라스트를 쓰면 되는 거죠. 라스트 그렇죠? He is the last man to betray his country 쓰게 되면 그의 조국을 배반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되셨죠? 오늘 요정도 요정도 하겠고요. 제가 한동안 성문 영미 명문성 개정작업을 좀 하느라고 강의를 좀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이 구문 강의를 조금씩 올려드리면서 그 작업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올리니까 저도 좀 이상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51강부터 또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